슬픈 크림스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맛있게 더워 그리고 여기 어디가? 사회식으로 이렇게 이미 더워? 암튼 안에 반팔이라 추울 것 같아 암튼 더워 이제 좀 살겠다 이제 좀 살겠어? 처음 피자 뭐야? 아이스크림 집에 사람 진짜 많아 우리 정화 좀 그래 그림이 뭐예요? 그림 뭐 사러 왔어요? 그림이 팔도 사러 왔어요 아이스크림은?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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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리 먹기로 걸렸어요 너무 힘들어요 나와주세요 짜잔 짜잔 맛있겠다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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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라이 아이스 드라이 아이스 놀이를 하는데 안개 찼다. 안개가 찼어요. 이거는 어림인데 아이스크림에서 나가서 그림이가 이거 갖고 노는 걸 엄청 좋아해요. 이거 이름이 드라이아이스예요. 그림이 처음에 계속 안 된다고 엄마가 했는데 뭐 별거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손도 넣고 이렇게 뚜껑도 닫으면 이런 소리가 나요. 바람을 보면 이렇게. 이게 다 녹았나 봐요. 그림이 새로운 필들이 샀습니다. 뜯어볼까요? 뜯어봅시다. 어서 뜯어봅시다. 아이스크림 집을 갔는데 엄마가 이걸 사주셨어요.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. 새로운 정답감이 생겨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. 엄마 펜 이거 펜. 펜이야? 골이 아니야? 아니야 펜이야. 아닌 거 같은데? 오 진짜네.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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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. 골이 이렇게 달아서까지 좀 넣어요. 귀엽죠? 되고 옆에 그리면 되는 거야. 만화영화 그림이 볼 거예요 엄마? 보고 싶어? 그냥 무서울 것 같아. 이상하죠? 이거는 그리기도 하고 그리기도 하고 나는 요플레이가 좋아. 요거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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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트. 맛있게 먹어. 응. 맛있다 맛있다. 아이스크림은 시원.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맨날 재밌게 놀아요.